철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당 지도부는 연일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배신, 반란, 심판 같은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. 소환욱 기자입니다. 이탈표가 촉발한 당내 갈등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. 무효나 기권표가 속출한 건 소통과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린 건데 정작 핵심 친명계 의원들은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모습입니다.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아무 말 없다가 투표 당일 이탈표를 던진 건 비겁한 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.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일부 열성 당원들은 이낙연계 의원들이 대거 이탈표를 던졌을 거라고 의심하며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렸는데 사흘 동안 3만 7천 명 넘는 당원이 찬성했습니다. 대표직 사퇴 등 비명계의 결단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파색이 옅은 중간지대 의원들을 따로 만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밀에 소속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으로 2박 3일 일정에 워크숍을 떠났습니다. 동행한 한 의원은 의원 자비로 진행하는 행사이며 당의 진로와 진보의 재구성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3.1절부터 임시국회를 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해외로 워크숍을 가야 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